오늘 대체로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다만 남부 일부 지방은 하늘이 스멀스멀 표정 변하면서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. 우산이 거치적거려서 비가 오는 날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제가 방금 한 말 중에 스멀스멀이라는 표현 아시죠? 살같이 벌레가 자꾸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을 뜻하는데요. 그런데 우리가 보통 더 많이 쓰는 말 스멀스멀 혹은 스물스물입니다. 하지만 이는 틀린 표현법이고요. 스멀스멀이 맞는 말입니다. 오히려 사물사물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또 북한에서는 이를 사물사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. 자 또 두 번째 우리말 거치적거리다 입니다. 네 걸리적거리다 라고도 많이 얘기하죠.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. 거추장스럽게 자꾸 여기저기 거치거나 닿다 혹은 거추장스러워서 자꾸 거슬리거나 방해가 된다는 뜻으로 또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말에는 거치적거치적하다 도 있고요. 또 거치적거리다 가 있습니다. 이보다 센 말은 거치적거리다 입니다.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 스멀스멀 다시 한 번 더 내용 확인해 보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